간절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 거대 기업. 지구촌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린 현대축구의 상징. 맨유와 함께한 열광의 72시간을 쫓아가 봅니다. 촬영이 시작된 7월 18일 오후 1시. 나라 밖 사람들이 하늘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풍경이 오늘따라 부산스럽습니다. 오늘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최강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는 날. 전 세계 7,500만 명의 팬을 갖고 있다는 맨유팀의 한국 팬클럽이 총출동했습니다. 맨유를 환영하기 위해 직접 공항에 온 팬 중에는 휠체어의 몸을 의지한 청년도 있습니다. TV, 인터넷을 통해 맨유의 명품 축구를 사랑해 온 이들에게 맨유의 한국 방문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학교 휴가 기간을 좀 땡겨서 이번 주로 맞춰서 16일부터 쭉 한 일주일 동안 학교 휴가를 쓴 거예요. 맨유 때문에요. 또 휴가는 반납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한테는 휴가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직접 올드 트래프트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나라에서 맨유 선수들을 볼 줄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맨단 얘기 처음 배웠을 때 어땠어요? 올 기회가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는구나. 맨유의 한국 방문을 위해 투입된 경호원 규모는 현장 보조 요원 빼고도 100여 명. 초호화 군단이라 불리는 맨유의 존재감을 말해줍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영국의 스포츠 TV 기자는 한국의 맨유 서포터즈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맨유 팬들은 그들대로 영국의 축구 전문 기자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세계와 호흡하는 신세대. 마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독특한 문화 공간을 인천공항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출구 바로 앞에는 선수단을 이동시킬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객분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승객분들 타시면 의전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긴장됩니다. 맨유 방한 첫날. 다양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되는 사람은 바로 맨유 선수단 경호를 맡은 이들이죠. 비행기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입국장은 차츰 술렁거립니다. 드디어 맨유 선수단 일행이 도착합니다. 그 선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알렉스 퍼거슨 감독. 노장 미드필더 스콜스. 그라운드의 악동 루니. 골키퍼 반데르사르 등 연봉 수백억 원에 이르는 축구 스타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열망했던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번에 입국한 맨유 선수단 일행은 총 78명. 거대 군단이 숙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맨유를 사랑해온 맨유 한국 공식 서포터즈는 아예 버스를 대절해 맨유 선수단을 따라갑니다. 퀵스가 최고야 퀵스가 퀵스가 퀵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볼 때까지는 보려고 가는 거지. 어떻게 이 박사님을 어떻게 잘 따라다니면서 좋은 구경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유에게는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이죠. 아시아 3개국 투어의 일환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에 들렀습니다. 맨유 선수단이 머물 숙소는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 호텔 공간 역시 이곳저곳에 포진한 맨유 팬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메뉴팀의 축구 선수들. 어느 가수나 배우보다 전 세계에 걸쳐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중 스타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선수단 버스를 운전할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 정성훈 씨. 일만 조금 맥히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아니 뭐 저기 좀 태워보시니까. 예예예. 사람들 좋더만요. 무지 긴장되지. 우리가 행사 많이 해봐갖고 뭐 장관들도 태워보고 다 태워봤는데 이 양반들이 제일 신경 쓰여요. 일조래요 일조래차 타는 게 이게 몸값이. 내가 운전하는 30년 하면서 차에다가 일조를 실어 바꿨어요. 겁나지. 이 양반들은 이제 축구의 프로고 우리는 일단 차의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호텔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맡은 거는 차니까 적어도 저 양반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야 대한민국 차가 제일이고 기사도 제일이더라. 그 소리만 듣고 가면 뭐 나나 우리 회사나 뭐 지금 뭐 관리 다 하는 거죠. 맨유 선수단과 함께 도착한 짐은 5톤 트럭 분량. 투숙객의 짐을 나르는 임무를 맡은 호텔 수습사원에게 맨유의 방안은 다만 5톤 트럭 분량의 짐을 옮겨야 하는 노동으로 다가옵니다. 좀 어떠세요? 소감이 지금 뭐 선수들 짐이잖아요. 무겁죠. 짐은 무겁습니다. 방안 일정 중 맨유 선수들에게 공식 기자회견 이외의 개인적인 접근이나 인터뷰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열정을 지닌 팬들에게는 팬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있는 법. 피트니스 센터 앞에 매복해 있던 몇몇 팬들은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선수들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박지성과 친하다고 알려진 에브라. 잘생긴 스미스도 보입니다. 밤 늦도록 호텔 밖을 서성이는 팬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밤이 깊어가지만 메뉴와 사랑에 빠진 축구 팬들의 열기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맨유 선수단이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 오늘 맨유 선수단의 첫 공식 일정은 연습입니다. 대개 호텔 근처 찜질방이나 PC방에서 밤을 지샌 맨유 팬들은 말 한마디라도 거려보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연습이 진행되는 곳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2002년 붉은 함성이 울려퍼졌던 상암 경기장으로 이미 맨유의 공식 일정을 꿰고 있는 팬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맨유 선수를 직접 본다는데 비 오는 게 대수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와 함께 호흡해온 축구 팬들은 오늘 그 기량을 직접 감상하기 위해 상암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1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 왔어요? 어제 뵙었죠. 어때요 기분이? 네? 드디어 식빵을 들고 나왔어요. 기분이 나고 있어요. 어때요? 맨유 선수 이제 곧 나올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설레고 빨리 보고 싶어요. 1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 축구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 9차례 시즌 우승을 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영국 FAQ까지 모두 차지하는 3관왕의 기적을 이룬 맨유의 일진 선수들을 직접 보는 순간입니다. 현재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는 발제간을 통해 왜 그가 슈퍼스타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관람 속엔 어린 자녀와 함께 찾아온 엄마 아빠들도 꽤 눈에 띕니다. 호날두 능가로 유명한 한국의 축구선수로 특히 오고 싶습니다. 어때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고 저도 호날두처럼 멋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같은 시각, 상암보조경기장에선 맨유의 코치가 직접 가르치는 맨유 유소년 축구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가 된 축구.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실력을 닮기 위해 꿈나무들이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더 이상 자녀가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는 걸 말리지 않죠. 이 어린이들이 꿈꾸는 역할 모델은 이제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호날두입니다. 호날두입니다. 오늘요, 호날두가 하나. 영국에서 있는 호날두가 하나 드리블 기술 하나 벌였어요. 박지성같이 많이 뛰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치기는 싫지만. 오후 2시, 비내리는 명동 한복판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내일 밤 맨유와 경기를 치르게 될 K리그 FC서울의 팬사인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유럽에 비해 빈약한 한국 프로 축구계를 짊어질 한국의 인재를 응원하는 FC서울 팬들의 축구 열기도 뜨겁습니다. 연극 축구가 축구 종가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유의 둘째 날 오후 일정은 동시다발로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연봉 85억 원의 축구 스타 루니. 그가 찾아간 곳은 시내 한 초등학교. 루니와 한국 학생들은 몸을 부대끼며 국적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친구가 됩니다. 맨유는 축구를 매개로 이뤄듯 자기 세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같은 시각 맨유는 4년간 1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 기업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맨유는 일개 축구단이 아니라 자산가치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인 것입니다. 경기 전날 맨유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의 주방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맨유 선수단은 계속 더운 음식을 주문합니다. 채소도 거의 익혀서 제공합니다. 아마 배탈을 우려한 것이겠죠. 주방장은 선수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지금 자리 잡는 거. 특별히 오늘 에브라가 원하는 자니스 볶음밥을 준비해 왔어요. 에브라가 자니스 볶음밥을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반대 사르? 반대 사르가 꼭 스시. 스시. 자신을 따라 준비해 왔고. 좋은 음식으로 선수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베테랑 주방장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세계 최고의 그룹의 선수들이 우리 축구팬들한테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암 경기장에서는 내일 맨유와 일전을 치를 FC서울팀의 야간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성 경기라지만 축구는 엄연히 승패가 있는 게임이죠.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이 걸린 도전이기에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7월 20일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지만 매일 잔디를 가꿔주는 손길이 없으면 경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좋게 해주니까 선수가 잘 뛴다고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선수들이 부상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게 잔디에 이렇게 축구가에 찢겨 나갔는데 그 자리를 보수를 안 해주면 선수가 뛰다가 헛디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헛디들면 부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자궁심을 갖고 하는 거죠. 남들이 봐주지 않을 때 고교수교이라는 이들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열광을 부르게 될 녹색의 그라운드가 오늘도 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경기는 저녁 8시인데 아침부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온 축구 팬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일단 신기하고 100m 반경 안에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치? 같은 나이인데 또 우리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애랑 한 달에 몇백억 버는 애랑. 그게 또 그런 이질감도 느끼고 싶고 또. 그냥 혼하우더 혼하우더 루니 루니 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지 보고. 여보단 못생겼어. 맨유 한국 공식 서포터스 운영진인 구본주 씨는 이른 아침부터 오늘 응원의 하이라이트가 될 카드 섹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 기종을 안 떨어져요. 좌석표가 있잖아요. 좌석표 그거 해갖고 이제 어디 좌석에다가는 뭘 놓으면 글씨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안으로 꼽아갖고 만든거든요. 운영진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웬일 오기 전에 한 두 달 정도 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거 뭐 예산 뭐 이런 거 다 뽑고 물품 구매하는 건 어디서 할 거는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빛을 가려야지. 오후가 되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서서히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릅니다. 메뉴와 서울 FC와의 빅매치. 티켓도 발매 6시간 만에 6만 5천여 장 모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의 메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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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뛰어요? 동쪽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됐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언제 오셨어요? 아까 한 시쯤. 한 시쯤에 도착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팬이에요? 웬일이 얼마나 팬이에요? 웬일이 얼마나 팬이냐? 무산에도 이만큼 오면 많이 팬 아니에요. 아침에 9시 기차 타고 넘어왔는데. 어떤 플레이 보고 싶으세요 오늘? 누구의 어떤 플레이? 호날드의 개인기. 호날드의 개인기. 어떻게 하는데요 개인기. 호날드의 개인기.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오늘 스코어 예상해 본다면? 스코어 예상. 맨유가 5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맨유 선수단이 경기장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맨유 선수단의 당당한 일원인 박지성 선수도 동료들과 함께 버스에 오릅니다. 이만큼은 공식입니다. 애들 잡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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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6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 오픈게임으로 연예인 축구팀과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의 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거칠게 내달리는 일은 축구의 매력입니다. 맨유가 뛰게 될 그라운드에서 먼저 뛰었다는 것. 큰 영광이죠. 안녕하세요. 저 인식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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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닷팀 사장님 팀은 이제 기억하세요? 네. 메뉴가 한국 미국 처음인데. 네.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씀하시는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오늘 메뉴가 있기도 많고 아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올 텐데. 어쨌든 축구라는 운동 같고 잘 즐길 줄 아는 국민. 그런 나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년도 기억 중인데. 네. 우리 나레이션인지 할 생각 없어요. 나레이션이요? 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저녁 7시. 이틀 전 공항에서 만났던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심장이 어때요? 오늘 심지자로 좋는데. 너무 떨려요. 너무 기대되고. 꿈만 같아요. 그냥. 진짜 웬일 형식도 경계하는 모습을 더 다니는 거니까. 진행성 근 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 근육이 점점 퇴화되고 있어 남들처럼 직접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공 하나에 몰두하게 되는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의 축제. 경기장 양쪽에는 맨유 서포터스와 FC서울 서포터스가 각각 포진했습니다. 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FC서울과의 역사적인 빅매치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피부색. 국적 상관없이 같은 인원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공차기를 겨루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구.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한국 관중들이 영국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팀 FC서울을 각각 응원하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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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positivity scout Bew surrender 너 Sad Operativesley Од низ으로 빠르고 정확한 패스옥을 보여주는 맨유. 첫 골은 역시 호날드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골! 맨유 선수들의 경기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싶었던 맨유 서포터스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힘. 그것이 축구의 매력입니다. FC 서울 서포터즈.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껍려가지고 동점이 돼. 후반전을 두껍려가지고 동점 돼요. 서울 승리. 위원. 열종. 두. 전반 20분. 호날두와 루니가 화려한 개인기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볼 넣을 것 같아요. 역볼 넣을 것 같아요. 역볼, 역볼. 10대0, 10대0. 3대0으로 지고 있지만 FC서울 서포터스의 서울사랑은 식을 줄 모릅니다. 각자가 자기 소신껏 축구를 즐기는 축제. 새로운 모습입니다.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3대0. 일반적인 경기였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저는 수험생. 코나우드하고 루니. 저희 아들이 축구선수라서 루니의 다리에요. 공격형 미드필드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8년 후에 맨제스다 갈거에요. 이름은 말 안할게요.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선수들 전반전 경기를 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잘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개인기도 좋고요. 공격형이고요. 볼을 쫓아가는 능력이 우리나라 애들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FC 파이팅. 그건 월드컵만큼이나 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중한 순간이죠. 특히 코날드, 루니, 에브라 이런 개인기들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영광입니다. 경기장 맨 뒤에서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며 경기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빠 관객은 결국 휴식 시간에 아기 분유를 먹이러 나왔습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축구가 보고 싶었으면 점목이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힘들게 경기장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축구도 봐야 하고 아기도 봐야 하고 아내가 길이 막혀 늦게 오는 바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명동 박지성 팬사인회를 통해 어렵게 티켓을 얻었는데 경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영국 메뉴가 첫 한국 경기 왔을 때의 추억을 두고두고 들려주겠죠. 맨유 한국 서포터들에게 오늘은 절정의 날입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도 그대들이 가는 길 우리가 지키리. 엑시 서울 서포터즈의 응원은 후반전에도 계속됩니다. 승자의 몸 늘림은 더욱 여유로워지는 법이죠. 후반 14분 맨유의 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6만 5천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은 국적 불문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즐깁니다. 맨유의 묘기를 만끽하며 열광합니다. 엑시 서울 한 골에 대한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압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한국 프로 축구 선수들은 우리가 보듬고 키워가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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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우리 선수 연봉을 다 합쳐도 맨유 선수 한 명 몸값에 못 미치는 현 씨를 말이죠. 4대0이라는 점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보여주죠.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리고 좀 더 집중력 있게 뛰어야겠다는 것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적인 명문구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4대0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C 서울을 바꿨습니다. 맨유와 FC 서울의 일전은 그렇게 아쉽게 끝났습니다. 아쉬운데요. 이청용 선수나 기성윤 선수가 나중에 5년일 정도에는 맨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청용 파이팅. 네. 아 진짜 틀리다 이 생각을 했고요. 눈이가 진짜 체격이 진짜 작을 것 같았는데 진짜로 보니까 체격 좋고 유럽 선수들이 체격이 큰데 우리 박지성 선수가 그 체격 선수들 사이에서 정말 잘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요. 아 진짜 박지성 선수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세계 최고를 향한 한국인의 꿈 그 갈망과 한계의 접점에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리티드. 활발 활발 활발. 이 경기의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엠시설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경기 해줘서 맨유 선수들에게 감사해요. 2007년 여름 맨유의 한국 경기가 열리는 곳에서 한층 다양하고 성숙해진 한국 축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던 한국 축구 팬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맨유 선수들은 크게 이긴 경기 후에도 마무리 운동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맨유 서포터스 운영진인 구본주 씨. 여한 없이 응원을 한 그도 마무리 청소를 합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3일 정말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서 그리고 고생도 고생했고 고생만 고생도 진짜 여지껏 태어나서 취미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결과 만족하고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공격적인 팀 컬러와 그리고 이제 빅클럽으로서의 그러한 전통 역사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저 자신도 맨유처럼 그러한 제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축구가 바로 맨유의 축구입니다. 꿈은 크게 그러나 작은 일을 충실히 오늘의 교훈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찾아가본 기자회견실. 지난 3일 동안 맨유 한국 방문을 취재한 영국 스포츠TV 기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깊은 밤. 상암 경기장엔 어느새 다음날 열리는 또 다른 경기 휘장이 걸려있습니다. 경기 다음날 아침. 환호가 물결치던 경기장엔 이곳이 일터인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3일 동안 맨유 팬들과 경호 의원들이 실랑이를 했던 곳. 잠시 후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서로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조금은 특별했던 손님. 아마 여운이 좀 남겠죠. 상당히 저도 만족스럽고 호텔을 대표해서 노래를 잘 만들었던 데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깁니다. 화이팅! 맨유 한국 방문 72시간. 그것은 우리의 자긍심과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현재 진행형 축구 신화를 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맨유 선수를 가득 채웠던 공간은 텅 비었고. 쉼 없이 따라다니며 외쳐부르던 팬들의 환호도 멈췄습니다. 온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아, 웃을 때. 조금 신경쓰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운전하는 게 좀 더 신경쓰여진 내 앞으로. 조금만 쉴 수 있으면 아무 운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쪽으로 무슨 일종으로 실패된 놈이 뭐 저러냐고. 그러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가슴 속에 잠시 묻어둘 뿐. 심장이 뛰는 한. 자유와 열정을 향한 우리의 꿈은 계속되겠지요. 고작도덕수 부위는 작은 공간을 주민과 자신들을 위해서 갈아옵는 그런 사업이다. 내 삶의 끝에 잔여. 내 삶의 끝에 잔여. 내 삶의 끝에 잔여. 한글자막 by 한효정